어 펄스 나도 몰라 그거 궁금해서 아 트레이스가 부착당하고 나한테 왔네 그리고 자기는 역갱으로 폈네 개새끼네 우와 타임을 봐라 아니 부착당했으면 앞으로가서 역갱을 쓰지 왜 일로 왔었어 얘는 어 이거 아니었으면 이겼네 이거 아니었으면 상대 자리가 없어서 오마이 쉣 똥이 새끼야? 아니 왜그래 도유 또너였어? 이제만에 브리기티를 죽였네 쌍으로 죽이고다니네 호호호호호 오케이 가자 또는 잡히겠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폭격이 시작됩니다 에이 거점이 안에서 수비하십시오 저거지 저거지 어? 어? 어 제발 나 통장? 못난다 와 이거 crash 입술인줄 몰랐네 트리아 일어난다 조용히 났 wonder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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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길막 나운드리라 나운드리라 나 2층 가서 7으로 올게 2층 가서 7으로 갈게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살려봐 아 우동 나이긴 했는데 존나 빨리 올라와 어 까비 루슈 템포 벗어 루슈 불이 있던데? 맞네 루프였네? 얘네가 좀 급할듯? 천천히 얘기하는데 원생이 필 템포 너무 빠르다 잘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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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페이스 템포 템포 성격 템포 성격 덤벼 여기 아 안들어오 무키보자 무키보재 나랑 비하갈 준비하자 이거 아 내가 보였다고? 네넘 몽키 갈 준비 몽기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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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장옹 아 밥땜에 네넘... 아 씨발 간다 비빌수 맞겠는데 트랜이 그냥 숨어있어야 하겠다 아니 거기까지가 왔어? Oh 비워봐요 한번 더 비워봐요 어! 걱정 걱정 렐리 키고 가지 빨리 그냥 죽지 할만해 이거 홀딩해볼래? 우리가 갖다가 루시 비는거 조심해 얘네 자탄 많이 높을거다 거기 있을수도 있다 나 올라가는 중 나 올라가는 중 루시 해봐 루시 간다 루시 간다 루시 간다 루시 간다 루시 필? 일단 1c부터 해요 자탄 걸리는거 그거 살려볼게 웬만하면 흠 이거 트레 화물 가는거 같은데? 아 트레 화물이 천천히 할 수 있나? 나 떨어졌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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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이씨 딱해져나? 아이고야 아이고 어떻게냄 너무 근데 그거였다 아다리가 너무 안좋았다 쪼렇게 부착이다 마냥 굼도 없는 데다 야탐 원숭이님 뭐하실? 보라하실 형 우리 포킹 포킹 비트 자탄 안썼지? 비트 자탄 안썼지 비트 자탄 안썼지 비트 자탄 안썼지 비트 자탄 비트 자탄 아 사발 화물 안 물린다 하지 안 물린다 화물 잡아줘요 그냥 포키 비트 자탄 비트 자탄 타기만 해도 kiln bln 언젠가 아우 볼 좋았네 아프게 한번만 와우와우 와우와우 이렇게 되네 뭐지 낙낙 한초나 빼든 숨어있는거 같은데 그냥 숨어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왼쪽에 왼쪽에서 온다 왼쪽에서 온다 버리고 가야돼 버리고 가야돼 아우 아우 원숭이님 너무 늦게 왔다 근데 이거 프리 잔다 하나 둘 셋 막새 몬쿠рат 공기 사라 사라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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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트렐라고 다 여깄다 아 당장 얼굴 좀 트렛님 트렛 5포인 트렛 5포인 브린이 와요 브린이 와요 브린이 와요 나라모키 가네 이거 콜해주신다? 일단 킬게 브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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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어디다 와봐 그거 오 측면에 필드 브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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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고 키 한번 끌어주세요 가방 재가 놓을게 아이고 아이고 루트에서 죽었네 이거 브리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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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빌린다 루시의 뱀? 아 까비 이따 우리 2층 가면 뛰겠습니다 이따 우리 2층 가면 뛰고 이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원장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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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2층 가래 나한테 완승이 목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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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돼 목킥 마야 돼 이거 무슨거 아니야? 이따 우리 아직 2층에 어 나 끄져x2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트레드 뒤에 나이스 윙봉 없으니까 원 중에 누가 이제 간호자리 하거든 왼쪽에 애쉬 이거 애쉬 봐줘 아 나이스 앞에 가 봐 앞에 가 봐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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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으러 가자 원 중에 씨 아 기다려 봐 버티고 가자 버티고 아 씨 밀었다 아 까비 킬인 거 알았나 보네 아 까비 킬인 거 알았나 보네 이거 화물 비자 화물 보를 해? 화물 위주로 하지? 어 나도 화물로 갈게 아 화물 위주로 하자면 아 비트 썼나? 비트 안썼지 비트 쓰면서 오겠다 어 앞에 없어 트레이스 우리 2에 에 위로 온다 위로 온다 위로 온다 버즈니까 살아야 돼 뒤에 트레이스 있어 사람이 sin 내 쪽으로 알아요 원중이 내 쪽으로 나이팟 썼다 보잉 내 쪽으로 x4 여기 큰애배 큰애배 래리 키고와 래리 키고 con 아 알 Yahung 마일 ng 룰 실벨 이긴染 voy Bes Correct 거기 부륜히 간다 원 servicios 빼봐 장전 내가 거구만 인정 저 화물 위주라이블라고 하면 인종 스테레어 노릴거야 뒤에 야 20봉 줄게 그냥 안쪽에 브리즈 해봐봐 리포 있참 리포 있참 거주 트레이커 방면에 준비해봐요 리포 푸타게 리포 푸타게 너무 아픈데? 조금 뺄게 해야될 때 이거 몽키 슬립 몽키 필 원숭이 맞어 원숭이 어디에 맞어 원숭이 어디에 맞어 원숭이 맞어 아씨 마지막에 원숭이 많이 뺐어 나 왼쪽 뚫고 할게 야 볼 잔다 때리고 가자 때리고 가자 하나 하나 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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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멜 갈 준비 아라멜 앞으로 와봐 앞으로 테리님은 바로 거점을 아 또 있다 있다 나 좀 빼 있을게 일단 태킹드 원숭이 앞에 나갔대 원숭이 앞에 나갔대 원숭이 앞에 나갔대 이 점 앞에 나와야 될 때 맥크리 나와야 될 때 이렇게 자 이리 을 수시나 갖고 뒷틀에 살아있음 이거 거점 위주로 하고 이거 맥크리 님이 그냥 베이팅해야 돼 원숭이 제와놨어 원숭이지만 에너지 사격받아 아니다 아니다 펄스 빨개다 펄스 빨개다 빼야돼 원숭이 제와놨 나나 먹자 나나 먹자 뭐야 나였어? 뭐야? 불이 방벽인거 같은데 이거 원래 자리아 방벽이었다가 불이 방벽으로 넘어온거 같은데 아 뭐지? 뭐야? 1,2 아이고 아쉬운데 또 막을만하 도루묵이 잘하네 도루묵이 예전에도 내가 칭찬했었는데 트레이가 부착당하고 나한테 오고 역행 썼나 1,2 1,1 5,2 b 이리amos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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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빼야돼 SEO망항아 기다려 턴 безопас 애가 패다 오빠 zuha 오리오리 오크림 푸새라 푸새라 잘 잘 잘 잘 앞에 챙겨줘 뒤에 트레 라인 왔다 라인 왔다 라인 로브하다 여기 선 넘으면 나나무키 가면 될 듯? 뒤에 트레 살아있지 뒤에 트레 살아있다 아베 좀 가주자 이거 뒤에 트레 살아있거든 조금 천천히 공 뺀거 없는거 같고 이거 윙공으로 하고 이거 끌어들이고 윙공으로 하자 얘네 밥은 좀 높은 듯? 다 좀 채울게 다 좀 채울게 다 좀 채울게 다 티털해? 어? 원휠 갈 준비해봐 나 이거 2층 갈게 2층 갈게 브리님 와봐요 브리님 브리님 브리 마이크 시피타 시즈발 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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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또 하나도 안해 아 몰아 킬 킬 킬 킬 킬 킬 킬 와하ㅠㅠ 아일 WH** 그래 어떤 조합이 지면 잠 못 자지 또 어.. 펄서 나도 불러고 그건 궁금해서 트레이서 부착당한거 나한테왔네 그리고 자기는 역행을 폈네 개쉐키네 오아..타임ulas 부착당했음은 앞으로가서 역경을 쓰지 왜 이리로 왔었어 얘는 어 이거 아니었으면 이겼네 이거 아니었으면 상대 자리가 없어서 오마이 쉣 또 이 새끼야? 아니 왜그래 또 넣었어? 이제만엔 브리기티를 죽였네 쌍으로 죽이고다니네 아니 또 넣었구나 와